이랜드로서는 빨리 경기가 끝나길 바라고 있을거에요. 네. 기명과 포르투가가 신뢰하는 지원에 대한 이유로 경고를 받았죠. 아우! 매국이 팬들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런 서포트에서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저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축구팬들을 즐거워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랜드로서는 저런 문화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벌이를 제공한다는거는 축구팬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원성 시연합니다. 김현대가 이겨냈습니다. 김현대 남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김현대 주민규! 주민규 웬메스! 잠시 지 Entrev기당 대AMA 자, 주민규가 지금 김현대의 승파스를 받아서 지민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타웨어 Hepburn을 붙이는 줄 알았는데 출력을 전할 funciona산용 성 인사이드 버튼이 버튼을 위해서 스피를 질럭붙이고 연말 마무리 자 이렇게 경기에 중지부를 찍어야 돼요 경기 승리 잘 줄었고 인사이드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벗어나서 침대 패스 뒤로 잡아놓고 퍼스트 터치 이후에 세컨 터치에서 인사이드로 밀어내는 주민규의 슛 그게 이제 오늘 경기의 중지부를 마무리 찍었습니다 흰색 nieuwe 이렇게 경기 종리됩니다 2015 현대월ona 케일리스 채리지 22억 굿 서울 이랜드 정치 대 SON fcl flc에게 힘기를 서울 이대형으로 승리öm 내가 Demokrat 골 being 내가 이날 자신 integ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